아깝네요 지금 이런 경우에 1번공을 충분히 늘 수 있는 어떤 조건인가요? 추벌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늘 수 있는 위치 여기서 6번공이 외래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 5번공입니다 로렌 역시 6번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6번공이 없었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로렌 현재 2대0 뒤져 있습니다 얇게 처리합니다 이제 로렌도 오늘도 분위기를 익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테이블콘디션이라든가 분위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7번을 넣는다 하더라도 8번의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얇게 처리합니다 없다보니깐 이런데도 미숙하네요 너무 이제는 하나만 생각했어요 정지차시 들고 많았죠 쉽지 않은 마지막 9번공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미다 라고 얘기를 한 로렌 선수예요 승부욕도 강한 선수인데 마지막 9번공입니다 두 번 들어갑니다 두 번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자 그 어려운 공 각각에 붙어있는 공인데도 두께 조정을 잘해서 그대를 약간 끌어치기면서 스프라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대로 국도만 만들고 밀어 쳤더라면 스프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인데 끌어치기 하면서요 네 그렇죠 처리를 한 샤넬 로렌 지금 . 2-0 2-0 9호 6호 선수는 주장에서 점점을 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호 3호선을 놓던 상단을 놓고 공부에 내놓은 거에 8호선을 놓고 결승을 공부하다는 의미로 глав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강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看的非常多了 看一下主球和二號球這個關係 局面開的非常好 推進二號球 順勢也可以叫到左側下方的三號球 力道和角度都是恰到好處 現在中國隊應該說士氣正旺 能不能給對方一個完勝 右上方的四號球 基本上就是這盤球 除了剛才這個打進二號球叫三號球 可能有一點難度 那其他的球呢 在每顆球 與球之間的這個單角的位置 都是比較簡單的 主要就是看自己第一盤球的一個發揮 男丹的比賽 男丹的比賽 那邊菲律賓選手李范哥蒂薩 也追了一局 雙方打成二比二平 這兩場九球的比賽 男丹和女丹 應該是重中之重 非常的關鍵 尤其是對於比分領先的 中國二隊來講 能不能一鼓作氣 提前來結束比賽呢 力度也是非常舒適 副小方目前的WPA的排名是第十四位 CBSA國際排名是第十六位 推進六號球 主球遲到一顆星叫到七號球 非常清楚啊 這局有沒有問題了 對 線路也是很明確 打進七號依然是推進七號叫到九號球 左側的底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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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紅色吉稿 碧密 又來 三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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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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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